오른쪽 밀리면서 떴습니다 1로수 대쉬 상대 덕아웃죠 호수와 함께 대쉬를 해 봤는데 멀리 박동호 선수 의욕이 대단한데요 황재균 선수가 좀 진정해 이러는 것 같죠 황재균 선수가 앞에서 황재균 선수 전투 여기 경계 방송 중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세 무너지면서 돌려봤는데 뒤로 닿고 호수 박동원이 받아납니다 2아웃 최종 우열 뒤집어오기 최종 우열 승도심 위원 전투